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댄 에이리얼이 지은 브이 감각입니다. 이 책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야 읽게 되었구요. 책을 읽는 내내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왜 돈을 쓰고 후회할까? 돈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 2장 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가치 없이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3장 부의 감각을 키우는 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돈 쓰기의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장에서 과연 돈이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구요. 2장에서 8. 우리는 소유한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에서 손실의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구요. 10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13. 돈 너무 많이 생각해서 탈이다. 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10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재미있고 유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14.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써라에서 우리가 돈을 쓸 때 가치를 측정해서 잘못 돈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전체의 책 내용을 요약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써라도 보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셔서 부의 감각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돈이란 무엇인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돈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며 또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까? 이런 질문은 매우 중요할 뿐더러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기에도 매우 적절하다. 돈은 가치를 표시한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돈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의 가치를 표시할 뿐이다. 그러니까 돈은 가치의 전달자이다. 즉 돈, 지폐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 그것 때문에 돈이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 100억 돈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약간 잘못된 표현인 거죠.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치,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시간적인 자유 아니면 해외여행할 수 있는 자유 아니면 좋은 아파트, 명품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있기에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한결 쉽게 평가하고 또 교환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은 돈의 가장 결정적이고 멋진 특성이다. 여기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너무 흔한 얘기긴 하지만 사과와 오렌지를 들어 살펴보자. 이 둘을 비교하기란 매우 쉽다. 만일 우리 앞에 사과와 오렌지가 함께 담긴 접시가 있다면 어떤 특정한 순간에 둘 중 어느 쪽을 자신이 원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 돈이 결부되고 사과를 먹으려면 1달러 혹은 50센트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 선택은 한층 더 어려운 의사결정 문제가 되고 만다. 게다가 사과 가격이 1달러고 오렌지 가격이 75센트라면 의사결정은 앞의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어떤 의사결정이든 돈이 결부될 때마다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왜 더 복잡할까? 바로 기회비용 때문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돈의 특수한 성격, 즉 돈은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돈으로서 모든 다 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즉 어떤 것을 하지 않을지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회비용은 대안이다. 즉 뭔가를 하기 위해 지금이나 나중에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뭔가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희생하는 기회이다. 기회비용을 돈의 경우로 좁혀서 생각하면 어떤 것에 돈을 지출한다면 다른 것에는 지금 당장이든 혹은 나중이든 그 돈을 지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지출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기회비용을 생각해야만 한다. 지금 어떤 것에 돈을 쓰기로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을 꼼꼼히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은 기회비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저지리는 가장 큰 실수이며 또한 또 다른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실수는 재정이라는 이름의 우리집이 서있는 불안한 토대이기도 하다. 가치를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가치라는 말을 그리고 이 말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가치는 우리가 기꺼이 돈을 치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쓸모를 반영한다. 본질적으로 가치는 기회비용을 반드시 반영한다. 가치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경험을 사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선택이 갖는 실질적인 가치에 따라 돈을 지출해야 한다. 이상적인 세상에서라면 모든 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나에게 이것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까? 이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내가 여기에 기꺼이 지불하는 돈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해당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그 가치를 평가한다. 여태껏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우리는 이성적이지 않다. 이성적이기는커녕 자기가 사물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즉 얼마나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온갖 기묘한 정신적 속임수를 동원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지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접근하는 기묘하고 터무니없는 데다 완벽하게 비이성적인 여러가지 방식 및 어떤 것을 과대평가하고 또 어떤 것을 과소평가하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힘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잘못 평가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힘이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돈을 써야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돈은 가치가 있는 곳에 써야 제대로 돈을 쓰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측정하는데 상당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는 소유한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에서 손실 회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8장 우리는 소유한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즉 소유효과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소유효과는 이른바 손실 회피와 깊은 관련이 있다. 사람들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즉 동일한 양의 고통과 즐거움이 있을 때 보통은 즐거움보다 고통을 더 강하게 느낀다. 그런데 이 차이가 결코 작지 않다. 무려 약 2배나 된다. 다른 말로 하면 10달러를 잃을 때 느끼는 고통강도가 10달러를 얻을 때 느끼는 즐거움강도의 2배이다. 10달러를 잃을 때의 정서적 충격을 상쇄하려면 20달러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자기 것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다. 손실 회피는 잠재적인 이득보다 잠재적 손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손실 회피는 장기적인 차원이 위험을 측정하는 우리의 능력을 무디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특히나 투자 계획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위험이 게재되어 있고 투자금의 가격이 변동이 심할 때는 눈앞의 잠재적인 손실을 넘어서서 미래의 수익을 상상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주식투자는 채권투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러나 단기간만 놓고 보면 고통스러운 손실을 동반하는 짧은 구간들이 수도 없이 이어진다. 주가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55%나 올랐다가 거기서 다시 45% 떨어졌다고 치자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다. 그러나 이는 몇 주나 몇 달 혹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기적인 차원의 평가이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와 내려가는 시기를 우리가 전혀 다르게 경험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저 조금 행복하지만 주가가 내려갈 때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행복을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다면 주가가 내려갈 때의 고통의 크기는 주가가 올라갈 때의 행복 크기의 2배이다. 주가 하락이 미치는 충격을 보다 크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55%의 상승과 행복을 느끼지만 90%, 45%의 2배의 하락과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이 갈수록 돈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결국 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을 통해서 느끼는 고통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점점점 돈은 늘고 있지만 행복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황당한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손실 회피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보다 큰 위험을 감수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실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실 회피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을 바라볼 때보다 장기 수익률을 바라볼 때 본급 생활자들이 퇴직금을 주식에 더 기꺼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손실 회피는 이 외에도 다른 투자 관련 문제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손실 회피는 상승하는 종목을 그때까지 확보한 이득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너무 빨리 팔아치우게 만들고 하락하는 종목을 손실을 현금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너무 늦게까지 붙들게 있게 만든다. 왜 저는 예전에 상승하는 종목을 그렇게 빨리 팔고 하락을 하면 손절매를 못할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단기적 손실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한 가지 해결책은 위험성이 높은 주식 투자를 피하고 채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거나 비록 0에 가깝긴 하지만 확실한 이자를 보장해주는 적금을 선택하는 것이다. 채권의 가격은 주식 가격만큼 등락폭이 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면 주식 투자를 할 때처럼 손실 회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선택을 하면 물론 그 순간에는 손실을 느끼지 않겠지만 은퇴 시기에 가서는 손실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때는 슬프게도 마음을 고쳐먹고 투자 결정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다. 우리 두 저자가 선호하는 또 다른 투자 접근법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한 투자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다. 일정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작은 규모의 가격 등락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딱 한 번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손실의 피가 우리 행동을 성급하게 좌우할 여지가 없어진다. 우리 저자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1년에 딱 한 번만 본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려고 노력한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가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그 비이성적인 특성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워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싸움을 회피해야 한다. 이것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저자들은 이 접근법을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심리가 움직여서 사고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를 보지 말고 이렇게 1년 만에 보면 좋겠지만 적어도 하루 끝나고 나서 아니면 1주, 한 달 그런 간격으로 자신이 투자 성과를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죠.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너무 좋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시비,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못 모으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감탄하면서 읽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성공한 자영업자인 로브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비한 저축을 해두지 않았다.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혹은 충분하게 많은 돈을 저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브는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2014년 미국 성인 인구의 거의 3분의 1은 은퇴를 대비하는 저축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은퇴 시기를 가까운 미래에 두고 있는 인구 50에서 54세 인구의 거의 4분의 1도 마찬가지였다. 즉 미국에서 생산가는 인구 중 4천만 명이 은퇴 이후에 쓸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설령 그런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은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나칠 정도로 낮게 상정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이 30%는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너무 소홀히 한 바람에 그 돈을 마련하려면 80세까지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현재의 평균 기대수명은 78세이다. 은퇴자금을 마련하려면 아직 2년이나 더 일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사망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저축에만 서툰 게 아니라 산수에도 서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를 65세 이후에 한다고 해도 기대수명이 78세면 남아있는 삶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로브의 이야기 및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한 이야기는 만족지연. 나중의 느릴 보다 큰 기쁨을 위해 당장의 욕구 충족을 잠시 유예하는 것 및 자제력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강조한다. 우리는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 선택인지 뻔히 잘 알면서도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 힘든 세상이다. 만족지연과 자제력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돈의 심리학이 아니라 만족을 지연시키고 스스로를 통제해서 돈을 관리하는 방식의 좋건 나쁘건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심리학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것. 우리는 꾸물거리고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낭비하고 디저트를 세 그릇씩이나 먹는다에서부터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 우리는 처방된 약을 꼬박꼬박 먹지 않고 무분별하게 섹스를 하고 운전하는 도중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에 이르기까지 늘 자제력 문제에 맡아드린다. 어째서 사람들은 자제력 때문에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을까? 미래의 어떤 것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좋은 그러나 며칠 안에 몇 주 안에 몇 달에 혹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만큼 소중하지 않다. 미래는 현재보다 매혹적이지 않다. 윌터 미시엘은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에서 4,5살 어린이들을 혼자 있게 하고 마시멜로 하나를 아이 앞에 놓아뒀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만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기만 하면 누군가 나타나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 거라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충동을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 두 개의 마시멜로를 가질 기회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너덧살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분명히 충동적이지 않고 자제력이 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기 바란다. 당신은 맛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며 귀한 초콜릿이 가득 담긴 상자를 한 주 뒤에 갖겠는가. 아니면 그 초콜릿의 절반을 지금 당장 갖겠는가. 내가 당신에게 그 초콜릿을 건네주고 당신이 그걸 바라보며 냄새를 맡는다고 상상하라. 그 달콤한 초콜릿이 눈앞에 있고 당신 입에서는 벌써부터 침이 고인다. 자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절반의 초콜릿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한 주씩이나 더 기다릴 가치가 없다고 대답한다. 그래서 초콜릿이 절반만 든 상자를 지금 당장 갖는 쪽을 선택한다. 우리 어른들이라고 해서 마시멜로 유혹에 넘어간 너덧살 어린아이와 다를 게 없다. 바보가 따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못하는 이유, 우리가 과소비를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현재의 소비를 미래에 우리가 누릴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을 해서 나중에 그게 큰 돈이 되고 즉 복리 효과를 누려가면서 나중에 그 돈이 현재의 조그만 돈이 10년, 20년 후에 큰 돈이 될지는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현재의 소비가 훨씬 더 큰 자신한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저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저축을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잠깐 만약 그 선택 시점을 미래로 확 미룬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과연 우리는 초콜릿이 절반 만든 상자를 1년 뒤에 갖겠는가? 아니면 초콜릿이 가득된 상자를 1년하고 한 주 뒤에 갖겠는가? 사실 이는 초콜릿이 가득된 상자를 갖기 위해 한 주 더 기다릴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과 동일하다. 그렇죠? 딱 일주일 차이니까 동일한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먼 미래로 미루는 식으로 제시하면 대다수 사람은 한 주 더 기다려서 초콜릿이 가득된 상자를 받는 쪽을 선택한다. 지금의 선택과 미래의 선택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바로 현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는 즉 지금 상자 절반의 초콜릿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한 주 뒤에 상자 전체의 초콜릿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데 반해 미래의 판단에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미래의 자기 실체, 자기의 생활, 자기의 선택, 자기가 놓인 환경을 상상할 때 사람들은 현재와 다르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의 실체는 온갖 세부적인 사항과 상황과 감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미래는 그렇지 않다. 미래의 우리는 멋진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또 처방약도 꼬박꼬박 잘 먹을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날 것이며 은퇴생활을 위해서 자금을 저축하고 있으며 운전하는 도중에는 절대로 문자메시를 주고받지 않을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지금으로부터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당장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해질지 상상해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결코 미래를 현재적으로 살 수 없다는 데 있다. 사람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뿐이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미래의 우리 감정은 기껏해야 추정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가상의 미래에 존재하며 그 감정도 우리가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감정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강력하기까지 하다. 이 감정은 우리를 굴복시켜서 번번이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며 번번이 실수하게 만든다. 로브는 월초면 어김없이 다음 달부터 즉 미래에는 퇴직연금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지만 월말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어느새 새로운 스피커나 타이어 웍스를 사발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 과정에 감정을 개입시킬 때 일어나는 일이다. 미래에는 유혹이 먹히지 않지만 현재에는 먹힌다.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은 혹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생각과 나중,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미래인 은퇴 무렵에 대한 생각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의 차이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다. 은퇴생활을 위해 저축을 하려면 미래 자아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자기로서는 도무지 연결성을 느낄 수 없고 또 때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미래의 자아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젊고 지금 당장도 해야 할 게 많은데 늙어서 할 게 많은 미래의 자아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기회비용, 지금 막 지출하려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다른 것들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가치를 판단해야 마땅하므로 미래 지출까지 함께 고려하면 기회비용 계산이 한층 더 복잡해진다. 오늘 밤에 공연하는 뮤지컬 해밀턴 입장권을 사고 싶다는 실질적인 유혹과 이 입장권을 사는데 쓸 200달러가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어떤 늙은 사람의 치료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과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은퇴생활을 위한 저축이라는 문제는 특히 복잡하고 또 불확실하다. 우리가 자기가 언제 일을 그만둘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 얼마나 오래 살지, 은퇴생활을 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리고 또 우리의 투자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지 등을 알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을 파악하다가 기가 질리거나 혼란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 이 일은 마치 동의어를 대신할 또 다른 단어를 생각해내려고 애쓰는 것, 혹은 빵을 자르기 전에 잘라놓은 빵 조각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이 표현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저축을 하려면 우선 멀고도 불확실한 미래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이 평가 내용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게 바로 로비할 수 없었던 일이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다. 설령 현재 수입 중 가장 많은 몫을 저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아낸다고 해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자제력을 위협하는 요소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지금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을 선택하기란 쉽다. 나중에 지금처럼 좋은 기분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끼기는 어렵다. 현재 시점에서의 소비가 주는 편익은 늘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것의 비용보다 크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스카 와일드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말했다. 나는 다른 것들에는 다 저항할 수 있어도 유혹의 만큼은 저항할 수 없다. 바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복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10년, 20년 뒤에 먼 미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참 미래의 그 상태를 현재 바로 현재처럼 느낄 수만 있다면 저축하기가 쉬울 텐데 말이죠. 자제력을 발휘하려면 현재의 유혹을 인지하고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유혹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지력은 기본적으로 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 노력은 유혹에 저항하려는 노력, 본능을 거부하려는 노력, 공짜 마시멜로나 멋진 오토바이 장비나 혹은 정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려는 노력을 뜻한다. 우리는 의지력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힘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저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의지력이 약하다는 증거 중 하나다. 그러나 저축하는 데는 단지 의지력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하다. 1. 저축을 하려면 먼저 저축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2. 이 전략에서 벗어나도록 자신을 유혹하는 감정이 실제로 존재함을 인정해야 하고 3. 그 다음에는 모퉁이마다 붙어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숱한 유혹을 이겨내야겠다는 의지력을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 은퇴에 대비하는 저축을 시작하지 않는 쪽이 저축을 시작하는 쪽보다 확실히 편하다.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바꾸거나 현재 누리는 즐거움의 총량을 줄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신선한 채소를 사다가 식탁에 올리는 것보다 기름기 많은 인스턴트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게 더 편하다. 또 그냥 포동포동한 몸집을 유지하는 게 더 편하다. 또한 자기 행동을 고치기보다는 합리화하는 게 더 편하다. 가끔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 자신의 행위 잘못이 아니라 달달한 맛을 가진 초콜릿 케이크가 잘못했다고 사람들은 합리화를 한다. 그렇죠. 맛있는 케이크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저축을 하기 위한 그리고 함부로 소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카드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여러 책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카드를 쓰는 것은 돈을 지불할 때 고통을 거의 안 느끼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없애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계정으로 월급이 10%에서 20%를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이 사라지는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구체적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돈의 가치를 현재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돈을 모으거나 저축을 하면 조그만 것이라도 구체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현재의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 뒤에 저축을 잘하는 법, 돈을 모으는 법도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력을 꺾는 것은 흥분, 술, 피로, 주의 산만 등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카지노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역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술을 주거나 피로하게 하거나 또 주의 산만하게 소리를 낸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뤄왔던 여러 가지 힘이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제력 부족은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비이성적인 행동을 부축한다. 돈과 관련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심리적 위험을 점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제력 부족 때문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 자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은 최소로만 구성된 식사를 힘겹게 마친 뒤에 사치스러운 온갖 디저트가 담긴 디저트 카트를 맞이하는 것과도 같다. 그 비싼 디저트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 어서 한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쓰고 보는 거지 뭐 어때? 즉 우리가 가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잘못 쓰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그게 또 도로아무 타블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열량이 높은 디저트 딱 먹으면 다이어트한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 13. 돈 너무 많이 생각해서 타리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싼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상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가치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그것의 실제 가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기에 매겨진 가격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어떤 것이 가치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가격을 가치와 연동시킨다. 달리 뚜렷한 가치 단서가 없을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상식박의 경제학에서 되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유효성의 또 다른 얼굴로 자동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치에 맞댄 아니든 높은 가격은 그것의 품질이 좋다는 신호를 발산한다. 건강, 음식, 의류 등 중요한 것에 있어 높은 가격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신호를 발산한다. 때로 나쁜 품질이 아니라는 것은 높은 품질이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가격이 가치나 성능이나 즐거움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고 또 줄 수도 없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모든 단일 거래에 대해 돈을 토대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훈련돼 있으며 특별히 별다른 가치 지표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 늘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단지 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앵커링과 이미적 일관성이 가치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원가가 얼마인지는 조금 더 알지 못한다. 관련된 맥락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떤 것을 따로 뚝 떼어놓고 그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능력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이 가장 두드러진 차원으로 우뚝 자리를 잡고 있다. 돈은 숫자이다. 돈은 명확하다. 우리는 돈을 여러 개의 다른 선택지와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은 이처럼 겉으로는 정확해 보이는 방식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고려사항은 내버려 두고 숫자에만 지나치게 많은 주의를 집중한다. 이유가 뭘까? 어쩌면 사람들이 정확성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일반적인 문제의 의사결정,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의 의사결정에 대해 심리학은 모호하게 올바른 대답을 해주고 경제학은 정확하게 잘못된 대답을 해준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정확한 것을 좋아한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돈의 이상한 점은 그게 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측정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다른 속성을 가진 제품이나 경험을 앞에 두고 평가할 때 사람들은 돈, 즉 가격이라는 특성한 속성에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게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이다. 향미나 스타일이나 호감 같은 속성은 측정하기 어렵고 비교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사결정 방편으로 가격에 초점을 맞춘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측정하거나 비교하기가 쉽다. 하지만 가장 측정하기 쉽고 또 비교하기 쉬운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은 문제가 있을까? 그렇다. 있다. 측정할 수 있는 속성이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아닐 때 다시 말해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더 중요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격만 보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최종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돈은 행복이나 복지나 인생의 목표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극적이며 보다 의미 있는 이런저런 목표가 아니라 돈을 기준으로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 항공 마일리지나 돈이나 예미상 후보 지명 등처럼 측정 가능한 것은 자신이 어느 정도나 성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인생이라는 게임의 승자되기. 그렇다. 인생 그리고 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은 가치 표시자이며 가치란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것이다. 우리 삶은 돈 덕분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활기차고 풍성하고 자유롭다. 그러나 가치적도라는 돈의 역할이 좋은 것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확장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돈이 사랑이나 행복이나 어린아이의 웃음 같은 인간적인 필요성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적임으로 우리는 특히 돈에 초점을 맞춰 삶을 가치평가한다. 돈에 대한 생각을 멈출 때 우리는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비로소 깨닫는다. 마지막 숨을 쉬면서 죽어가는 사람치고 자기가 가진 돈을 더 많이 쓰지 못한 걸 후회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따지기보다 돈을 측정하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따지는 것보다 돈을 따지는 것이 덜 위협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목표를 10억 모으기, 100억 모으기로 하면 안 되는 것인 거죠. 100억을 모아봤자 그 100억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고 100억으로서 바꿀 수 있는 진기한 가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을 모으든 10억을 모으든 그 모으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그 인생 전체의 전반적인 가치가 증가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0억을 모으는 것보다는 그 100억으로 살 수 있는 가치를 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돈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우리 모두가 그 초점의 유용한 부분을 이미 오래전에 내팽겨 쳤으며 지금은 그저 돈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돈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바다를 힘차게 헤쳐나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돈은 그저 교환의 수단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돈이 있기에 우리는 사과, 와인, 노동역, 휴가여행, 교육, 주택 등을 교환할 수 있다. 돈의 상징적인 의미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 돈을 있는 그대로 즉 자기가 지금이나 조금 뒤에 그리고 아주 나중에라도 필요로 하고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바라보고 또 다뤄야 한다. 즉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과일 접시에 놓인 사과와 오렌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 것이 내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각 대상의 가치를 매길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 매우 정확한 수준으로 알 수 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사과를 돈과 비교하는 것이다. 돈을 어떤 등식 안으로 끌어들이면 의사결정이 훨씬 어려워지며 까딱 잘못하다가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우리가 사과에 기대하는 즐거움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온갖 위험이 다 들어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돈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의사결정을 할 때는 돈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설정하고 바라보는 전략이 유용하다. 이게 저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련의 등식에서 가끔은 돈을 빼버리면 어떨까. 예를 들어 휴가여행을 놓고 바라볼 때 이 휴가여행의 비용을 볼 수 있는 영화 편수나 마실 수 있는 와인병수로 변환해서 즉 숫자로 계량화해서 바라보면 어떨까. 계절이 바뀔 때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옷장 안의 옷을 가스통으로 환산하면 몇 통일까. 자전거 수리 횟수로 환산하면 몇 번일까. 혹은 쉴 수 있는 날로 환산하면 며칠일까. 대형 스크린 텔레비전들이 가격 차이를 단지 돈으로 생각하는 대신 친구들과 함께하는 외식이나 14번의 잔업으로 생각한 다음 과연 더 비싼 텔레비전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싼 텔레비전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한다면 어떨까. 두 개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돈을 매개로 해서 비교하지 말고 물건들끼리 직접 비교하면 선택의 관점이 새로워진다. 이런 과정은 커다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가장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설정을 한번 해보자. 당신이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하나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큰 집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출을 조금만 받아서 작은 집을 사는 것이다. 돈이라는 매개물에 의존하거나 대출이자나 월상환액 등을 따져서는 이 두 선택권을 비교하기 어렵다. 집을 파는 사람과 대출은행 그리고 중개인 등 주택매매 과정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보다 큰 집을 사겠다고 결정하고 보다 많은 돈을 쓰길 원한다면 결정을 내리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이때 돈이라는 관점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 큰 집 대신 작은 집을 살 때 절약되는 비용으로 해마다 휴가여행을 한번 갈 수 있으며 우리 집 아이들이 한 학기 학비를 낼 수 있으며 또 은퇴를 3년 일찍 할 수 있다. 큰 집을 살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얼마든지 질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화장실 하나가 추가되고 마당이 조금 더 넓은 집을 살 가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런 직접적인 비교 방식이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도 아니다. 무한정 시간을 들여서 거래를 할 때마다 돈이 배제된 기회비용 분석을 한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좋은 훈련이 된다. 특히 중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는 더욱 그렇다. 돈은 저조인 동시에 축복이다. 돈을 교환수단으로 갖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앞에서도 살펴봤듯 돈은 흔히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잘못된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한다. 그러므로 가끔씩 행하는 돈을 배제한 기회비용 분석은 예방과 해독 차원에서 유용하다. 어떤 것과 돈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과 다른 어떤 것 사이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따져봐라. 만일 이 주고받음이 만족스럽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신분이나 지위가 어떻든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돈이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저자들은 믿는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돈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자신한테 가져다주는 즐거움, 효용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었는데요. 3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돈 쓰기 기술을 이 책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간략히 빠르게 보겠습니다. 1. 우리는 기회비용을 무시한다. 모든 거래를 기회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라. 지금 뭔가를 얻는 대가로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살펴라. 예를 들어 돈을 시간으로 변환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사면서 지불하는 돈을 벌려면 몇 시간 혹은 몇 달을 일해야 하는가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적임을 잃어버린다. 즉 이 제목이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세일 상품을 볼 때는 그 상품이 과거 가격이 얼마인지 혹은 정가에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 얼마나 절약을 할 수 있는지는 고려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실제로 지출하는 돈이 얼마인지만 고려해야 한다. 정가 100달러짜리 셔츠를 할인받아서 60달러에 산다고 해서 40달러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60달러를 지출할 뿐이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매일 때는 그 지출을 세부적으로 쪼갠 다음 나눠서 바라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 여러가지 선택사항이 딸려있는 것을 살 때는 각각의 선택사항을 독립적인 것으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백분율이라는 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떤 자료가 백분율로 제시될 때 그 백분율의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따로 노력을 들여서 알아내야 한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은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100달러면 100달러다. 1000달러 구매물이 10%이든 1만달러 구매물이 1% 간에 모두 틱택사탕 백값으로 동일하다. 3. 우리는 서로 연결된 것으로 구분하고 격리한다. 예산을 짜서 지출을 하는 게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모든 1달러는 동일하다.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1을 해서 번 돈이든 유산으로 받은 돈이든 복권에 당첨돼서 받은 돈이든 간에 모든 돈은 자기에게 속하고 장부상으로 따지자면 나의 돈이라는 전체 계정에 속한다. 만일 특정한 유용에 속하는 돈이 보너스나 상금이라는 계정에 속해 있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물쓰듯 쓴다면 이제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 돈도 그냥 돈일 뿐이며 게다가 나의 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모든 돈은 같은 돈이기 때문에 보너스로 받는 돈이라고 해서 펑펑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출을 범주화하기 위해서 심리적 회계를 이용하는 것 즉 생활비, 저축, 유흥비 등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쓰는 것은 지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우리는 고통을 회피한다. 지출의 고통은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까다롭고 또 가장 불길하기까지 한 속성이다. 그러나 지불의 고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치나 기회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불의 고통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과연 그 돈을 그 자리에서 그 상품에 지출하는 것이 정말 온당한 것인지 생각하게 만드는데 즉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현실적으로 볼 때 갑작스럽게 신용카드를 모두 잘라버리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첨단 금융기술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즉 지불하는 과정이 너무나 손쉽게 돼 있으면 그걸 항상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불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5.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즉 과거에 맞닥뜨렸던 가격에 대해 자신이 했던 판단과 선택의 대응을 믿는 것은 통상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자기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신에게 비싼 수강료를 받고서는 스스로의 직감을 믿어라 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지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돈을 쓸 때 자기가 했던 과거의 의사결정을 믿으면 앵커링과 군중심리와 임의적 일관성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임의적인 숫자들, 제조업체가 표시하는 권장소비가격 그리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비싼 가격을 볼 때는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한다. 2,000달러짜리 신발이나 150달러짜리 샌드위치가 진열되어 있을 때는 두 번째로 비싼 신발이나 샌드위치 혹은 샌드위치 대용으로 쓸 수도 있는 신발을 덥석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장 비싼 가격과 비교하면 매우 싸다는 느낌이 들텐데 바로 그것이 함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늘 자기가 지불하는 가격도 의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4달러짜리 커피를 마셨다면 과연 그 4달러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가격인지를 다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6,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이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집을 자기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 집의 실질적인 판매 가격이 높아지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험적인 서비스나 프로모션을 조심해야 한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일단 소유하고 나면 그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며 좀처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런 심리를 이용하려고 든다. 그래서 무료 이용, 한 달 무료 이용, 그 이후부터 자동결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은 어차피 회복할 수 없는 비용이다. 얼마의 돈이든 간에 일단 지출됐다면 그 돈은 이미 없는 돈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현재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디에 있을지만 고민해야 한다. 7. 우리는 공정함과 노력에 대해서 염려한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 우리 모두가 배우는 아주 단순한 교훈이 하나 있다. 미안하게도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산을 살 때 비 올 때는 비싸게 팔고 비가 안 올 때는 싸게 팔면 우리가 비 올 때 비싸게 우산을 사는 걸 꺼려하잖아요. 하지만 비 올 때 우산의 가치는 더 높기 때문에 우산을 비싸게 파는 게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됐는지 어떤지 따지는 일에 휘말리지 마라. 그 대신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즉, 자기 생각에 공정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응징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마라. 8. 우리는 언어와 제의의 마법을 믿는다. 여기서 제의는 제사의식 같은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것에 대한 묘사나 그것을 소비하는 과정이 잔뜩 부풀려졌다면 우리는 그 묘사나 과정이 실제 가치를 조금 더 보태주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 즉, 어떤 소가 풀만 먹고 자라고 마사지해주고 그래서 비싼 가격이라고 해도 그런데 소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말로 미사역으로 좋은 상품이라고 속이는 거죠. 9. 우리는 기대치를 과대평가한다. 기대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근거를 제공하며 대상 자체의 진정한 특성을 바꾸지 않고서도 인지와 경험을 바꿔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치 원천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꿈과 열망의 즐거움인지 아니면 브랜드 이름과 편견과 그럴듯한 포장의 타당하지 않은 유혹인지 가려서 생각해야 한다. 즉, 브랜드명만 보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조작하는 것과 나 스스로 조작하는 것 사이에는 선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대치를 높여서 만족스러운 소비를 하는 것은 좋지만 남이 높여놓은 기대치에 속아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10. 우리는 돈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어떤 것에 붙은 가격은 그것의 가치를 표시하는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가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속성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일하게 중요한 속성은 아니다. 비록 측정하기 어렵다고 해도 다른 기준을 사용해보자. 자기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생각, 즉 가격을 놓아버려야 한다. 가격은 단지 숫자일 뿐이며 비록 그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종합하자면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해 특별한 정보나 의견이 없다면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구를 해야 한다. 인터넷을 뒤질 수도 있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인터넷 덕분에 요즘에는 방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를 지식으로 무장시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자기가 사 먹을 껌의 가격을 조사하려고 한 주를 몽땅 소비할 필요까지 없겠지만 자동차를 사려 할 때는 적어도 몇 시간 혹은 단 몇 분만이라도 정보를 뒤져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기가 정보를 갖추고 있기를 원한다. 자신이 살 수도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편견 그리고 돈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한 정보를 말이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막판에는 제가 너무나 빨리 읽어가지고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상당히 분량도 많고요. 내용이 너무나 알찹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관심이 있었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돈의 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과소비를 하고 저축하기가 힘들다. 그런 성격이신 분들은 이 책을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하는 방법 이면에 깔려있는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또 자제력 없이 써버리면 그 투자로 번 돈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다음에 감각을 익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